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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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초고짐. 음! 뭐지? 이 분 어디서 봤더라? 온정선이에요. 어? 나한테 전화했었네? 어? 왜 전화했지? 아, 못 배웠네. 아, 난 8시 43분이면 아까 집 앞에 있을 텐데. 왜 전화했지? 아... 온정선으로 전화할 수도 없고... 왜 할 수 없어? 하면 되지? 여보세요? 여기는 지구입니다. 어머, 뭐래? 어머... 저, 저기 근데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? 아, 여기 연남동 공원 앞 공중전화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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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샀어요. 아, 네. 어디 아파요? 목소리가... 아니요, 안 아파요. 갑자기 전화 받으니까 저... 아니요, 흥분. 아니요? 아니에요. 안 아프면 됐어요. 전 디노 준비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 돼요. 저도 약속 있어서 가봐야 돼요. 이런 느낌 처음이야? 이런 느낌 처음이야?